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제주의 행정치대 개편에 큰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는데 정확하게 주민 투표가 빨리 실시될 수 있도록 그런 게 전혀 없을까. 제주도위에 의한 45명이 동장을 맞는 방안은 어떠냐. 도의원들 이 말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지. 제주의 행정치대 개편에 큰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습니다.